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를 일으키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뒷다리쪽은 쭉 뻗추는 강진 것 같고 오른쪽 앞다리도 강진이 심한 상태에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한 잔시 전부터 상체가 좀 더 떨어지는 상태에서 걷다가 못 걷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00만원 잘하는 장르 1,000,000원 yun투 누웠을때 오른쪽에서는 상체를 들어오는 느낌이 Cabinet 이제 가방에 불과 좌우가 불과 잠시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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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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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